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WS에서 젠 AI 레그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기 세션을 진행하게 된 마이그레이션 앱 모던이제이션 솔루션 아키텍트 전소영입니다. 오늘 섹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여러 도전 과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색 증강 생성, 매그, 그리고 그 기술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레그에서 중요한 기술 요소인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AWS에서 제공하는 7가지 벡터 데이터베이스 옵션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완전 관리형, 엔드투엔드, 레그, 워크플로우인 아마존 베드락 지식 베이스 데모를 시현하여 빠른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성형 AI는 대화, 스토리,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초고대 모델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델은 문장 생성, 요약, 챗봇 등의 특정 테스크를 위해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목적의 테스크에 같은 모델을 법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기한이 지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사실을 제공하는 환각 현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맥략, 즉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네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컨텍스트 기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는 사용자 질의에 대한 맥락 정보를 프롬프트에 추가 제공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검색 증강 생성, 레그입니다. 레그는 사용자의 질의와 유사한 정보를 자사의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컨텍스트 기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전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사의 데이터로 파인튜닝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자사의 데이터로 직접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은 가장 도메인을 적용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희소한 모델 빌더, 많은 GPU, 오랜 시간의 훈련 등이 필요함으로 채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한편 검색 증강 생성, 레그는 비용 대비 높은 효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에서 이를 활용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검색 증강 생성, 레그가 무엇인지 그리고 레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먼저 검색 증강 생성 레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그의 구현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지식 베이스 구축입니다. 지식 베이스 구축 또한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롬프트 증강에 사용할 자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확보된 데이터를 인코더 모델로 인베딩 벡터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레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가 마련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배치 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지식 베이스를 이용하여 레그 방식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떻게 지식 베이스가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챗봇에게 질문을 보내면 먼저 챗봇에서는 지식 베이스 구축 시에 사용한 동일한 인코더 모델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을 인베딩으로 변환합니다. 이후 챗봇에서는 이 질문 인베딩을 조건으로 하는 지리를 지식 베이스에서 검색하고 지리가 가장 유사한 문서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반환받습니다. 챗봇은 이렇게 반환된 자사의 지식 베이스 문서를 파운데이션 모델의 프롬프트 컨텍스트로 활용하게 됩니다. 증강된 컨텍스트와 질문을 활용해 챗봇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자사의 도메인 정보가 포함된 신뢰성 높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레그의 핵심은 사용자 질문을 지식 베이스에 검색하여 프롬프트를 증강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하는 답변의 정보와 신뢰성을 증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그의 정확성과 속도는 지식 베이스의 검색 결과의 품질과 검색 속도에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식 베이스를 해당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잘 구축하는 것이 레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 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확보한 자사의 이미지, 문서,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작은 단위, 청크로 나누어 벡터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적절한 청크로 나눔으로써 지식 베이스 검색 시 유사도가 높은 문서가 더 잘 검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벡터를 인베싱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지식 베이스 구축 시에는 요구되는 벡터 저장 규모와 검색의 속도, 확장성, 안정성, 관리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AWS는 여러분의 사용 사례 목적에 맞는 7가지의 다양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이를 가능토록 돕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아마존 오픈서치,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 그레스의 벡터 엔진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십니다. 또한 최근 AWS에서는 아마존 메모리 DB4 레디스, 아마존 다큐먼트 DB, 아마존 넵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벡터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무 DB에서는 아마존 오픈서치로의 제로 ETL을 이용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또한 구축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레그 개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과 AWS에서 제공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기술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을 나타내며 X, Y, Z 등과 같이 여러 차원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N 차원, N 곱하기 1 차원과 같은 1차원 행렬을 벡터라고 합니다. 임베딩은 단어, 문장, 문서,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임베딩 모델의 인코더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로 변환하는 가정 또는 변환된 벡터입니다. 임베딩을 통해 단어 등과 같은 원본 데이터가 벡터로 표현되면 이러한 원본 데이터들은 다차원 벡터 공간을 형성합니다. 왕이라는 단어 벡터에서 남성이라는 벡터를 빼면 여왕이라는 벡터를 얻을 수 있는 예시와 같이 벡터는 수치 데이터이므로 벡터들 간의 더센과 스칼라 곱센 등의 사칙 연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 파악 또는 클러스터링과 같은 패턴을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벡터 유사성 검색을 위한 벡터 간의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유클리드, 코사인 유사성, 렉적 알고리즘이 그 예입니다. 벡터 유사성 검색을 위해 KNN, K체 즉 근접이웃 알고리즘과 근사치를 사용하는 ANN, 근사체 근접이웃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K체 근접이웃 알고리즘은 특정 벡터와 가장 유사한 K계의 벡터를 대상이 되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여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는 근사체 근접이웃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리콜, 재현율은 근사체 근접이웃 알고리즘에서 실제로 가장 근접한 이웃을 얼마나 잘 찾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 10개의 근접이웃을 반환했고 그 중 실제로 가장 가까운 이웃에 속하는 항목이 8개라면 리콜, 재현율은 80%가 됩니다. 이러한 재현율 지표는 근사체 근접이웃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속도 향상을 위해 벡터 인덱싱을 사전에 수행합니다. 인덱싱 알고리즘에서 플랫은 인덱스가 없는 경우와 같이 데이터 세트의 모든 벡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검토하여 유사한 벡터를 찾는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규모 벡터 데이터 세트에서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여러 인덱스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 예로 인버트 파이플랫 방식과 하이어라키컬 내비게이블 스몰월드 HNSW 방식이 있겠습니다. 인버트 파이플랫 인덱스 알고리즘은 K-민스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를 버킷이라 호칭하고 각 버킷 세트에 속하는 벡터를 리스트로 세긴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다르게 그래프 기반으로 이웃 벡터를 다층 레이어로 세긴하는 방식이 HNSW 인덱스 방식입니다. 각 인덱스에서는 속도 향상을 위해 매개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버트, 파이플랫은 리스트, 프랍 등의 매개변수, HNSW는 이웃 수의 크기인 M과 EF 서치, EF 컨스트럭션 등의 매개변수가 있겠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에 인덱스 생성 후 해당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벡터 저장과 검색 속도를 테스트하고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오픈서치에서 제공하는 벡터 검색 엔진입니다. 아마존 오픈서치를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면 DSL을 활용한 강력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글 검색 플러그인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혼합하고 재랭킹하는 기능 등이 제공되어 지식 베이스 검색의 품질을 매우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서치는 페타바이트급으로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고 프로덕션 규모의 다중 노드 클러서로 속평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서치의 유연한 확장성은 대규모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가능토록 합니다. 아마존 오픈서치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KNN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오픈서치의 데이터를 담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인덱스 생성 시 인덱스.KNN을 설정하고 그 속성으로 벡터 필드 타입과 벡터 차원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일반 데이터 입력과 동일하게 해당 KNN 인덱스에 벡터 데이터를 입력하여 지식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검색은 KNN 커리 유형으로 지정하여 검색합니다. 이 경우 K값의 의미는 각 샤드에서 반환되는 개별 벡터 수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커리 반환 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이즈 파라미터 값에 그 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DSL 작성 시 포스트 필더 등을 사용하여 벡터 검색의 결과를 필터링 할 수 있으며 DSL의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혼합 검색하는 하이브리드 검색 또한 가능합니다. 오픈서치에서는 세 가지의 벡터 엔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데이터 유주 케이스에 맞는 벡터 엔진을 찾기 위해 각 벡터 엔진이 지원하는 차원, 필터, 거리 계산식, 그리고 인덱싱, 소요 시간, 커리 속도와 품질 등의 특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에서의 벡터 엔진도 정시 출시되었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 생성 시에 컬렉션 유형 중 벡터 검색을 선택하고 벡터 필드 추가 및 벡터 인덱싱 전략을 설정한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단 몇 분 만에 벡터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컴퓨팅 유닛 단위는 OCU라고 부르며 1 OCU는 하나의 버추얼 CPU, 6GB 메모리, 120GB의 아마존 EBS 볼륨을 지원합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 벡터 검색 또한 이 단위로 실행되며 하나의 OCU는 대략 128개 차원을 가진 200만 개의 벡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서치 서버리스에서는 10억 벡터 규모까지의 자동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관리 수고를 제거하고 여러분이 오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 그레스 큐엘과 아마존 레디스 4 포스트 그레스 큐엘에서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그레스 큐엘 오픈소스와 마찬가지로 PG 벡터 익스텐션을 활용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PG 벡터 익스텐션은 인버트 파일 플랫 인덱스와 H&SW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도 벡터 검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과 매개 변수 튜닝을 통해 벡터 저장과 검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포스트 그레스 큐엘을 사용하시는 고객의 경우 벡터 데이터 테이블과 다른 데이터 테이블을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테이블 간의 조인, 커리 내에서 복잡한 벡터 연상 등 데이터 개발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오로라와 RDS의 장점인 고사양,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비용 효율성 이라는 이 모든 이점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으십니다. 오로라와 RDS의 포스트 그레스 큐엘 기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고부화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성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오로라, IO 최적화 클러서를 사용하시면 최대 9배의 QPS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AWS 그래비톤 3 프로세스로 구동되는 DB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벡터 검색에서 AWS 그래비톤 2 인스턴스 사용보다 10% 이상의 뛰어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색 품질의 지표가 되는 재현율을 높일 수 있는 EF 서치 매개변수 값에 따른 그 성능 향상 정도는 60%까지 높일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메모리 DB4 레디스를 활용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메모리 DB4 레디스 벡터 엔진은 레디스 7.1 버전에서 제공되며 현재는 프리뷰 버전으로 미국 동부, 서부, 아시아 도쿄, 유럽 아일랜드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아마존 메모리 DB4 레디스는 최대 32,768 차원의 수백만 개의 벡터 임베딩을 419GB 메모리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AWS에서 가장 빠른 10mAh 미만의 벡터 검색과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레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AWS에서 최고의 속도와 확장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일 경우 메모리 DB의 벡터 검색 사용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메모리 DB4 레디스용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메모리 DB 클러스터 생성 시 벡터 검색 활성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레디스용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복제봉 크기 조절은 가능하나 샤드 구성은 단일 샤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DB에서의 벡터 인덱스 생성은 이와 같이 풀 텍스트 엔진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키값으로는 해시와 제이슨 기반을 지원하며 인덱스는 플랫 방식과 H&SW를 지원하며 인덱스 방식과 벡터 컬럼의 차원 그리고 벡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DB에서의 벡터 검색은 풀 텍스트 검색 명령에서 KNN 등과 같이 벡터 유사성 검색 알고리즘을 지정하고 필요 시 다른 컬럼에 대한 커리 조건을 추가하여 벡터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메모리 DB에서는 99% 이상의 높은 재현율로 수만 QPS와 같은 높은 처리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트래픽을 빠른 검색 속도로 처리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고 DB와 호환성을 가진 아마존 다큐먼트 DB에서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마존 다큐먼트 DB 5.0 버전 클러스터에서는 밀리 초입 응답 시간으로 수백만 개의 벡터를 저장, 인덱싱하고 검색할 수 있는 벡터 검색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존 다큐먼트 DB에서 제이슨 문서에 대한 강력한 단어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의미적 유사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큐먼트 DB는 1만 6천 차원의 벡터 데이터를 지원하고 세 가지 거리 측정 알고리즘과 인버트 파일 플랫 인덱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 H&SW 인덱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큐먼트 DB에서는 화면 아래에 작성한 것과 같이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사용하여 벡터 필드에 벡터 인덱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량 입력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팁으로는 다큐먼트 DB에 대량 문서를 입력한 후에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큐먼트 DB에서의 벡터 검색을 위해 서치 명령 내에 벡터 석지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때 패스 파라미터에 검색할 대상인 벡터 필드를 지정하고 검색에서 반환되는 결과 수를 K로 지정합니다. 플랫스 파라미터에는 인덱스 내의 클러스터 중에 몇 개의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벡터를 검색할지를 지정합니다. 프랫스 값이 높으면 재현율은 높아지지만 검색 속도는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색 성능과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하여 프랫스 매개 변수를 미세 조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AWS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설명 중 마지막으로 아마존 넵툰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벡터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넵툰 애널리틱스는 메모리 최적화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대규모 그래프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 가능합니다. 콘솔에서 제공하는 넵툰 애널리틱스 노트북을 통해 넵툰 데이터베이스와 아마존 S3의 그래프 데이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그래프 커리 언어인 오픈사이퍼를 사용하여 그래프 분석 알고리즘과 벡터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통해서 그래프 데이터 내 숨겨진 관계를 더욱 쉽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이점입니다. 아마존 넵툰 애널리틱스에서 그래프 생성 시 벡터 검색을 설정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넵툰 애널리틱스는 서버리스 서비스로 메모리 최적화 넵툰 컴퓨팅 유닛 단위인 MNCU로 자원을 할당하고 1024 MNCU까지 지원합니다. 오픈사이퍼 커리에서는 매치 명령어를 활용하여 특정 조건의 노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커리의 예제는 미국, US에 위치한 모든 공항 노드를 찾는 커리입니다. 해당 검색은 넓이 우선 탐색 BFS 그래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검색하고 있습니다. 벡터 검색 예시로 해당 첫 번째 거리는 책 이름이 트래블 포르투갈인 책 노드를 찾고 가장 유사한 상위 10개의 노드를 찾는 그래프 검색과 벡터 검색을 같이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노드로부터 1단계에서부터 3단계를 거쳐 의심스러운 노드를 찾는 패턴 커리, 그리고 연결된 패턴의 모음이라든지 유사도 점수, 순위 정보를 역순으로 반환하는 커리 등을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제공하는 6가지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 AWS의 관리형 생성 AI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에서도 엔드투엔드 레그 워크플로우를 완전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완전관리형 지식 베이스 서비스인데요. 콘솔과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 API 호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지식 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오픈서치 서버리스와 레디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버전, 파이콘,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입니다. 곧 몽고 DB와 호환되는 다큐먼트 DB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마존 베드락의 지식 베이스 데모를 통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관리형 엔드투엔드 레그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콘솔에서 Knowledge Base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owledge Base의 이름을 정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IAM 퍼미션을 결정한 후 Next를 누릅니다. 데이터 소스 네임을 지정하고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S3의 패스를 선택합니다. 고급 설정으로는 첨크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포트 첨크 전략은 300 토큰으로 첨크로 나누는 것이고 픽스 사이드로 첨크를 나누거나 아니면 첨크를 나누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생성하면 OpenSearch Serverless로 생성되고 기존에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 지금까지의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랄리지 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지금 OpenSearch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생성 후 지식 베이스 저장 공간을 생성합니다. 생성 후 지식 베이스로 소스 데이터 싱크가 필요합니다. 싱크는 데드락에서 지원하는 인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 소스를 벡터로 변경하고 이 변경된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사전에 데모를 위하여 S3에 아마존이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같이 영어로 된 문서를 S3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콘솔로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를 싱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가 완료되었으므로 베드락에서 지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클라우델을 이용하여 레그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의 질의를 보내겠습니다. 질의는 아마존의 회사 목표는 무엇입니까로 하겠습니다. 챗봇은 내부적으로 레그를 진행합니다. 즉, 해당 질문을 베드락의 인베딩 모델을 이용하여 벡터로 전환하고 좀 전에 구축해놓은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의 질의 인베딩을 조건으로 하는 벡터 검색을 진행합니다.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고 이것을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로 추가하여 베드락 클라우드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도록 질의와 함께 전달합니다. 챗봇은 답변으로 아마존의 회사의 목표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를 변화시킨다 라고 생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에서 찾은 두 가지의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한 답변입니다. 만약 챗봇이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여기 제가 이를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지식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지식 베이스 S3에는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즉 데이터 지식 베이스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이죠. 이때 동일한 클라우드 모델에 동일한 질문을 할 경우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앞서 예제와 같이 레그 방식을 사용하면 사전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자사의 지식 도메인이 적용된 AI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AWS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보자면 아마존 오로라와 RDS 포스트 그레스큐엘은 기존의 포스트 그레스큐엘을 사용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아마존 오픈서치의 경우 서버리스 서비스 활용과 뛰어난 검색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과 벡터 검색을 같이 활용하여 검색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저지연 벡터 검색의 경우 아마존 메모리 DB를 활용하고 제이슨 문서 기반 키워드 검색과 문서 유사성 검색을 같이 할 경우에는 아마존 다큐먼트 DB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데이터와 같이 벡터 검색을 사용 시에는 아마존 넵툰 애널리틱스 사용을 각각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선택 시에는 기술 친숙성 구현의 용이성 등 여러분의 개발 환경 상황과 지식 베이스 데이터 규모 검색 트래픽에 따른 확장성 커리 속도와 재연율 등 서비스 목적과 현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의 특성을 정리한 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차후 데이터베이스 선택 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안내로 세션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AIML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